동들아 동들아 이거 누구한테 했으니까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올로 들어 동들아 고성 엄마한테 빌어 잘못했습니다 빌어 안 돼 하지마 동들아 안 돼 손 들어와 엄마 싫어 싫어 아니야 싫어 손 들어와 손 들이 싫어 이거 누구한테 된 걸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 나쁜 손이라고 했어 안했어 또 손 손 똑바로 들어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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